아 잠깐만 아 나 원딜이네 아 이즈 원툴인데? 말힘 넣었다! 아 이즈 갔다! 두 번째 플레이 남아있죠 진? 너네 혹시 다들 방송 보고 있니? 방송 보고 있으면 응 한 번씩만 다들 쳐줄래? 미친놈들 가자 잘해보자! 얘들아 화이팅! 도와줘 플레이! 미스틱! 아니 미스틱 말고 플레이! 너무 찐따 조합인데? 퀸 들어가니까 너무 찐따인데? 사실 제이스 세트 애쉬 괜찮거든요? 퀸 들어가니까 너무 찐따인데? 애쉬 큐 조심! 애쉬 큐 조심! 아니 이지 큐 조심! 아! 아! 응 안 맞아 원래 트윗닥들이 이런 챔피언 잘한다니까요 아! 뭐해 진리언 퀸 안아난데 뭐 아! 진리언 뭐해! 진리언 짜다 그만! 그만! 아 이게 내가 죽는다고 진짜? 아 진짜 개같은 아 진짜 개같은 아 진짜 개같은 아 진짜 개같은 아 이거 내가 죽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뭐하세요? 오! 어 저게 안 끊겨? Q가 없어서 쫓아가도 되긴 하거든요 와 나 이거 FW 어떻게 참았냐? 진짜 진짜 원딜 아니었으면 참았다 진짜 난 카르마였으면 RQ 풀 RQ 박았다 진짜 아아씨 왜왜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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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팀 2원 꽂아줬어야 됐어 아이씨 나 궁꽂기 진짜 싫었는데 biter 에헤 내기 아아아아 크 communic 아하하핳 오에에에에에에에에에.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Cultural 으하하ATH 하하하 저건 진짜 제가 못참한다 롤은 진짜 멘탈 게임이라니까 세 선생님 격수당 하셨는데요? 억! 오오! 오오 오 сол 나 이거 누르고! 와아아아! 봤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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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저거? 와아아아! 한타 캐리 했죠? 솔직히 한타 캐리 했죠? 사이드에 있는 신드라 잡아가지고 한타 캐리 했죠? 끊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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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도망가는 거야? 어! 이 X농이! 에엏! Parker's 마구 아잉! 오오오! 아잉! 아 나 정수나 갈꺼야 아아 게임 다 했다 자 딜량 보러 갑니다 자 한판 더 할게요 기세를 몰아서